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야기 10번째 이삭의 저주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 그것은 야곱의 축복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수십 번의 예고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입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 전에 일어나는 사소한 전조 증상을 무시하므로 결국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전조 증상들을 알고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을 바꿔나간다면 큰일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닥친 축복 습격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 증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이면서도 장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박해 쏟아니면서 놀기를 좋아하고 장자권을 팥죽보다 못하게 여기는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장자임에도 헷여자들과 살림을 차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진 일이지만 에서의 축복 습격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복은 야곱에게 넘어갔고 이미 모든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에서는 이미 장자축복이 날아간 것도 모르고 산에서 잡은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가지고 와서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진짜 에서의 목소리에 이삭을 부르르 떨면서 이미 다 먹고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얼마나 경악하고 놀라며 부들부들 떨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삭이 대단히 몹시 극에 달하도록 전율함으로 전율했다. 전율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올 정도로 극심한 떨림이었습니다. 왜 이삭은 장자축복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뀐 것에 대해 그렇게 충격을 받으며 떨었을까요? 역시 이삭은 원칙주의자이며 아무리 에서가 망란이라고 해도 집안의 장남인데 장자권을 찾아인 야곱이 속여서 취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삭의 잘못된 축복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받을 저주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야곱의 비열한 속임수, 취팅에 더욱 붕괴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에서를 얼마나 의지하고 든든해 했습니까? 장자 에서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되는 이 사건에 이삭은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히려 야곱이 장자축복을 받을 것에 대해 안도를 하지만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일까요? 신명기서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에서의 방성대곡 이삭은 진짜 에서가 앞에 온 것을 알았지만 절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정령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진심으로 진정을 다하여 온몸과 힘과 정성과 생명과 영혼을 다하여 야곱을 100% 축복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자 에서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방성대곡 A loud and bitter cry 방성대곡을 하며 이삭에게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방성대곡 그는 크고 극도에 비통한 비명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와서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는 얼마나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게이터 역에서는 그가 사자처럼 울부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서가 야곱의 콩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팔았던 것은 그저 장난삼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고 농담이겠거니 했는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에 오락에 빠져서 주의를 빼먹고 믿음생활을 소홀히 하자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다가 믿음 잃어버리시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자 그 집사는 에이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제가 지난 10년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지난번에 부흥회 때는 방원도 받았는데 설마 지옥에 가겠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마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는 느즈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내려준 장작축복은 이삭이 준 것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권유로 혹은 빼그로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거두어 자기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고발했지만 이삭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와 하나님은 이미 에서를 버렸는데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작권을 우습게 여겨서 너나 가져 하고 빈정거렸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에서에게 빈정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나 여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해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여기서 사랑하였다는 말은 택하셨고 미워했다는 말은 버렸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작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에 대해서 원망과 원한의 일을 갈았습니다. 기회가 지나면 다시 번복할 수 없는 복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다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출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을 때 에서가 할 수 있는 일은 땅을 치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말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일곱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버리고 나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구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여하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은혜와 구원의 때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구원의 날에는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 빠져 육체의 쾌락을 쫓았던 것입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비정하리만큼 끔찍한 조주를 내렸습니다. 모든 복은 야곱이 가져갔으니 에서에게 줄 것이라고는 조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말은 너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로부터 아웃 오브 멀어질 것이며 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원수가 되어 살 것이며 너는 내 동생의 종이 될 것이며 결국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을 통해서만이 원한의 멍해를 벗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에서는 끊임없이 야곱 이스라엘을 시기질투하며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시기질투로 들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